안녕하세요 제가 예전 영상은 일반 빌라 단열재 에 설명했는데요 상당히 좋아요 두껍고 보시면 거의 시멘트 두께랑 거의 동일해요 그렇 예 일반 일반 빌라 빌라 요신 요즘 나온 빌라 그렇지만 요즘 나오는 이런 상가 상가 건물 단열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음 보시면요 제가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그니까 한 두께가 한 3.5 4 3 4cm 3 4에서 5cm 4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두껍지가 않아 어 그냥 그 여러분이 아시는 그 은박지도 은박지 그 어 은박지 바닥에다 까르는 그런 매트 있죠 은박지 매트 피크닉 갈 때 그거랑 동일한 그런거에요 거기다가 이제 약간 스폰지 같은 단열재 같은걸 했는데 그렇게 두껍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거는 일반 상가 건물이에요 상가 건물이라서 여기서 실제로 여기서 잠을 자거나 뭐 24시간 동안 있는 사람은 아마 드물거에요 그렇지만 뭐 상가 건물을 뭐 난방 얘네들도 겨울에도 난방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음 겨울에 아니 내 말은 여름 여름 때도 에어컨을 단열재가 단열재가 얇으면 에어컨 비용도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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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가 할 겸에 단열재도 두껍게 하는게 원래 맞아요 똑같이 상가 건물이라고 조금 허술하게 그냥 하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나마 다행인게 우리나라가 좀 그래 봐도 빌라를 이렇게 두껍게 단열재를 한게 다행이지 어후 옛날에는 옛날에는 이거 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쉽게도 상가 건물은 단열재는 그렇게 두껍진 않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